그 이상한 총굴보다 내가 더 맘에 들꺼야 도대체 그 굴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거 만들자 이거 만들건데 우선 하루의 시작은 마음을 가다듬는 정신수양의 다이아 캐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맞아 우선 그게 맞기 때문에 나즈굴도 이틀만이야 가봐야 돼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더도 덜도 말고 오늘 다이아 한 덩이만 캐자 아이고 얼마나 큰 애하는가 왜 페이싱? 아이아이 냄새가 안다 나올 때가 되었어 냄새가 나 용암이 나올 때가 되었어 어 잠깐만 사막 사막은 나 남쪽으로 가다가 섬 지나서 몇 번 본 것 같아 섬 지나서 본 것 같아 사막 맞아? 사막이도 기억이 안 나 아 뭐야 어딘가 했더니 자동님 집 밑이였는데 님들 이제 자면돼요 다이아 자 이게 몇 번째 다이아 드라 기억이 안 나네 여덟 번째지 그치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하하하하하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여덟 개의 냄새다 여기인가?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다이아 이탈따기마스 하하하하 아아 고마워 그 기준도 만들어야 되나요?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나스세트 가져가십시오 오케이 혹시 그 필요하세가 내 가슴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음 웃음 아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공포게임하는데? 돈 나와 나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있다고 있다고 말했지 dinero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나의 안들한 줄이다 유아무니아니라 무슨 동신병동된거 같아 뭐야 우리 세개 밖에 없어 이런 별을 붙여내갔으니 급하게 가다가 저네처럼 죽었단 말이야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난 간다. 거기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나주굴은 못 들어가는 걸로. 나주굴 그거 조심해. 오!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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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빛을 봤어! 본인의 나주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탈출했다는 것에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난 나주굴 엔딩암. 길 못 찾아가지고 수직으로 구멍 둔다가 바로 용암, 머리 위에 용암 뜯고 바로 사망. 여기 정글인데? 우리 집이 아닌데 여기? 님들, 집 좌표 좀 알려주세요. 집 좌표? 네. 입장을 해가지고. 70, 마이너스 319. 내가 마지막 신호를 보냈던 뒤쪽으로 쭉 달리고 집이 나온다. 여기 아니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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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집이 어디지? 바다 망망대해가 보이지? 배, 배 어떻게 만들어? 배. 가자. 집이 보일 거야. 어, 집이다! 후후 cummies에 하하 epidural 다이아 56개다. 나를 봐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이고 자, 오늘도 하루에 일과를 시작해볼까? 띵띵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